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 전부터 영끈코 살던 악독한 시모에게 찾아가서 평생 한이 될 말들을 해주고 왔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8개월 된 아이 하나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지난달에 복직했고요. 친정에서 살고 있고 남편과 알콩달콩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와는 영끈코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얼마 전에 시댁에 가서 속시원하게 시어머니를 약올려드리고 왔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에 이번에 저한테 당한 것 때문에 평생 괴로우시겠죠. 결혼 전에 말을 바꾼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질 생각도 했지만 남편 주도하에 시어머니와 연을 끊게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저는 29살이었고 남편은 34살이었어요. 시댁에서는 너희들 어차피 결혼할 거 매일같이 만나서 데이트 비용으로 돈 쓰고 다니느니 결혼해서 돈 모으라고 하며 결혼을 서두르시더라고요. 옳은 말씀이기도 하고 저희도 같은 생각이라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최대한 부담을 적게 드리고 싶어서 저희는 간소하게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2년 정도 시댁에서 저희가 살다가 돈 모아서 분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로 너네가 쓸 방은 인테리어 싹 할 거다. 200정도 들 것 같다. 근데 너는 들어오면서 네가 쓸 물건은 생각하고 있니? 이러시더군요.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시어머니는 밥통도 너무 작고 가스레인지도 너무 낡았고 너네 방에도 TV는 하나 있어야 할 것 같고 거실에 있는 TV도 너무 오래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간소하게 결혼하기로 했고 주고받는 것도 없기로 했다는 것은 어머님도 이미 알고 계시지 않냐 했더니 시어머니는 근데 너네 엄마가 딸 결혼시키면서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계시지 않겠니? 이러시더군요. 전화 끊고 뒤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전까지 아무 말씀 없다가 날짜 잡고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요. 저희 엄마는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것도 많이 신경 쓰인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전화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사가지고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얘기가 됐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는 우리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다 기분이 좋지 않다 했거든요. 남편은 짜증을 내면서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전화했냐고 하면서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더군요. 우리 둘이 쓸 거는 나중에 우리 분가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얘기를 저희 부모님께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언짢아 하셨고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 전화가 오길래 느낌이 안 좋아서 안 받았어요. 계속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시어머니는 부모님과 얘기해 봤냐고 묻더군요. 얘기해 봤는데 어차피 우리는 분가에서 살 것이니 그때 가서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듣고서는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 엄마는 딸 시집 보내면서 그 정도 생각도 안 하셨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한 건 예단 예물을 말한 거다? 그럼 너희 엄마는 딸랑 결혼식만 올려줄 생각이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어머님이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쪽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고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남편은 바로 달려왔습니다. 저에게 오는 내내 남편은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에게 소리 지르시고 별별 욕을 다 하시며 너는 이제 고아라고 자식 하나 없는 셈 칠 테니 너네끼리 잘 살라고 하셨답니다. 남친은 알겠다고 나도 이제 부모는 없다고 생각하고 땡땡이랑 결혼해서 잘 살 테니 그리 알람하라고 전화를 끊었대요.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지만 남편도 그때까지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자기도 이제 너무 지쳐서 안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차라리 엄마가 안 계셨으면 하는 생각을 한 적이 많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자식 사랑이 넘쳐서 그런 거라고 다독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가식이나 떨고 어른도 몰라보고 아들 빼앗은 천하의 나쁜 년이 되어버린 거죠.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로 너네 고귀하시고 염치 없으신 어머니께 이 결혼 못한다고 말씀드려야겠다.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년이 그렇게 좋으면 그년 집 구석에 들어가서 아들 노릇하면서 잘 살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 계속 전화가 오길래 한 번 받았는데 땡땡씨 남자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꼭 해야겠어요. 어디서 하실 건데요. 어디서 사실려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다가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넘겨주니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너는 엄마도 없는 사람이냐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하시면서 울고불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지셨다고 난리가 났었네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다 망친 거라고 이제 다 끝났다고 안 간다고 하고는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집에서 나와 살았습니다. 사랑이 뭔지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끝내라고 참 쉽게 얘기했었는데 내 옆에 있겠다 가족도 다 버리겠다 하는 남자가 손을 잡으며 우리 둘이서 어떻게든 살아보자 하는데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험난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렵지는 않더라고요. 시간이 흘러서 저도 시어머니도 격했던 감정이 무뎌질 때가 오더라도 다시는 시어머니와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선택을 저와 이 남자가 후회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자와 끝까지 가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예정대로 식을 올렸고 저희 집에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남편에게 가끔 전화가 왔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 친정부모님과 살기로 했을 때 1년만 살고 분가하기로 했는데 아이가 생겼고 친정엄마는 아이가 좀 크고 나서 분가하라고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직장 다니며 살고 있어요. 한 달 전쯤 시어머니가 남편 회사 앞으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살 거냐고 묻는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도망치듯 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제 카톡에서 아이 사진을 보고 나는데 손주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본인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시며 시댁으로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제 전화를 뺏어서 시어머니에게 평생 집에 갈 일 없으니 그리 알고 사시라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아이는 친정에 두고 갔죠. 시어머니가 변덕이 심한 분이라 고성이 오갈지 모르니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아기를 왜 데려오지 않았냐 하시더군요. 아기가 몸이 안 좋아서 친정엄마에게 맡겨놓고 왔다고 했더니 그러고 나아가서 시댁과 안 보고 사니 좋더냐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았는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셨고 남이 하는 말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사셨다는 건 알겠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당신도 딸을 키운 사람이라고 하시며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셨는데 딸이란 미명하에 저에게 쓴소리만 하셨어요. 저희가 싸우면 우리 둘을 계속 떠보셨고 사사건건 개입해서 뭐든지 알아야 했고 판결을 내려주려 하셨죠. 제 잘못도 아닌데 저는 바보처럼 한밤중에 달려와 어머님께 무릎을 꿇은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 외가 가족 행사에 가자고 하시면 저 혼자 따라가기도 했었고요. 저는 자존심 같은 거 없었어요. 가족이라 생각했고 가족끼리 자존심 같은 것은 필요 없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머님을 내 엄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저 만나기 전에 방황하던 남편 옷 사입히고 밥 먹여가며 다독여 이젠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는데 저에게 쌍욕을 하며 모진 소리까지 하시는 걸 보니 저도 참고만 있기는 어려웠어요.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걔네 엄마 또라이라고 헤어지라고 아니면 연애만 하라고 이런 소리까지 들었지만 남편과 끝까지 가보기로 했고 결국 어머님한테 아들을 빼앗았네요. 어머니가 버려서 고아가 된 아들 제가 잘 데리고 살게요. 그토록 바라시던 대로 평생 영 끊고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어머니 뜻대로 고분고분했어야 했는데 들어드리지 못했고 결국 아들까지 빼앗았으니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희는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우연이라도 마주치는 일 없길 바래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얼떨떨한 표정으로 있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기 전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우리 전화번호도 바꿀 것이고 카톡도 전부 바꿀 것이니 그리 아시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속상해하지 않을까 했는데 표정이 밝아 보여서 안심했습니다. 제가 한 말 때문에 시어머니는 평생 속이 썩어문드러질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도 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부글부글 끓는 성격인데 우죽하실까요? 시어머니에게 부드럽게 고운 말로 말하고 왔지만 속은 시원합니다. 남편도 속 시원하다고 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가벼운 마음으로 직장 다니며 아이 키우며 남편과 알콩달콩 살려고 합니다. 거친 표현 하나 없이 사이다를 날리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이와 친정부모님께 효도하며 마음 편히 사시면 되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